어떻게 생선을 해? 좋아요 정기 늙어 잠시만 충전 중에는 어우 어떻게 타냐? 불치 아프다 싸움 났나? 아 피를 깎아서 아 그렇게 하라고요? 오케이 알겠습니다 킥 깎는 건 겁나 잘해 자 좋아요 이제 승선을 하면 되겠죠? 옆에 잡몹들은 신경쓰지 말고 야 저거 많은데? 어? 저거 다 스페인으로 하면 되요? 혹시? 어? 나한테 오는 건 아니지? 그리고 하자 좋아 아 얘들이 쫓아오는데 좋아요 연락하고 저기서는 사례 뭐 이런 거야 뭐 문제도 아니지 위에 총 쏘는 애가 저기 한 놈 있죠? 야 긴장해라 야 이 정도면 안 맞나? 아 안 맞네 좀 가까이 가야하나 봐 아 무시해 그럼 좋아 암살이나 하자 암살 가자 아 두 마리 좋아요 이겨버려 다 죽여 다 죽여 좋아 다 죽여 죽어 인마 어? 어? 어 여기가 뒤에 오케이 자 좋아 좋아 야야 야 야 이거 이상하네 때리니 아 방금 눌렀는데 아깝다 자 죽이고 죽이고 두 마리 남았어요 죽이고 한 마리 죽어 죽어 예 어서오세요 오케이 아 그냥 약탈하라 이 말이네 예 뭔 말인지 몰랐어요 나는 그냥 몰래 승선하라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좋아 HP는 많이 있으니까 커네이 함대로 보내줘 함대에 배를 최대한 많이 보관해서 저쪽에서 짬짬이 돈을 벌어보죠 네 좋아요 임무 완료 오케이 자 가볼까 이제 평화로운 네 네 구역 요요요요요요요요 뭐야 너희들끼리 싸우니? 어? 이건 뭘까? 한번 볼까? 어? 나무 금속 어? 저거 어? 저거 약탈해볼까? 어?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걸 한번 약탈해볼까? 좋아 유플레이 아니 아니 유플레이 아니고 플스3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플레이가 뭐야 유플레이 어? 유플레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? 유플레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? 유플레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네 플스3 그 PSN 그 스토어 통해서 게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어? 아직까지 다운받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? 아 네 알겠습니다 코비님 들어가세요 자 가자 어? 파라다이스님 초콜렛 초콜렛 감사드립니다 파라다이스님 초콜렛 감사드려요 어? 뭐야 야 야 둘 두 마리가 스페인하면 되네 둘 다 에 에스메달다오 나갈라호 아닌가 야 야 야 야 야 그냥 안 건드는게 좋겠죠? 자 파라다이스님 초콜렛 감사드립니다 어 애들은 그냥 안 건들고 그 미션 저기 미션하러 가보죠 한번 한번 요 앞에 이제 거의 다 왔어 그치 그니까 원래 그 메인 미션들을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이번 메인 미션은 상당히 멀어가지고 가는 길에 예 가는 길에 완전 고생 좀 했어요 여기 하여튼 거의 다 온 것 같애 한번 볼까 어 내가 여깄고 그렇지 여기에요 진실은 없다 메인 미션을 하러 가죠 이번엔 음 야 근데 이거 진짜 이거를 꼭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내가 이따가 거의 막바지에 와서 얘 한번 노력해볼게요 얘 요고 요고 전설적인 배 어 이거 한번 잡아보고 싶어 얼마나 큰 해적인지 전설적인 배 저거 한번 꼭 잡아볼게요 좋아 자 여기로 가면 되겠지 거기다 갔다 진실은 없다 미션 시작 야 이제 간만에 메인 미션을 하는 거예요 아 엔딩 보고 해야지 가능할까 몰라 나도 하여튼 전설적인 배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 네 어서오세요 전설의 배 잡아보.. 저거 잡아보신 분 있어요? 그니까 완전히 힘들지 답이 없어 몸빵도 최고야 아 진짜 걸어다니는 저남이야 완전 빠른가 보네 그래요 오 좋아요 네 나의 그 도전 정신을 불 불끈불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우선은 지역을 한번 탐방을 해보죠 여기 뭐 누굴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선 동기화를 시켜보죠 자 우선 동기화를 시켜보죠 암살자 떨어뜨리기 보물상자 획득하기 좋아 뭐 하여튼 뭐 미션을 많이 주네 아 쪼리가야 뭐 하여튼 들키지 말라고 하니까 안 들키고 오 야야 위에 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아 이거 들킬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왜 야 왜 못 올라가 야 뭔데 가 숨어 숨어 그렇지 얘를 우선 암살 지키고 야 야 이리 와 오 들켰나 안 들켰지 휘파람 어 휘파람 안 불러져 야 반응해봐 야 이리와봐 어 두 명인데 아 발각되었어 아 앞에 한 마리가 더 있었구나 아 모르겠어 아 쟤가 움직이기 전에 했어야 하는 건데 좋아요 아 우선 요거 동기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저 위에 있네 어떻게 가냐 저기를 하여튼 이쪽에서 못 갈 것 같아요 동기화 백퍼 동기화 백퍼 웬만하면은 백퍼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야 죽이고 어 어디갔어 아 여깄네 야 야 네 맘아 아 얘네들이 암살자인가 보네 좋아 좋아 야 너도 와봐 야야 이쪽이야 이쪽 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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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살자 세 마리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다음에 왜 야 그래 곤총을 들어야지 이상한 걸 들고 있어요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볼게 좋아 저기 위에 가면 될 것 같아 동기화 어 들키니? 아 들키 조금 아깝네요 아 이거 동기화는 좀 이따 시킬까? 그냥 미션 부탁 아 동기화 해야하는데 이거 왜 죽이고 죽이고 그 다음에 얘도 야 이리와봐 어 저기 많은데 애들 어 야 어디가 어디가 어 야 두 마리 두 마리 아 뭐야 아이 쟤 뭐야 안 죽은 거야? 어 좋아 온다 온다 죽이고 어 아 이리와 그렇지 반응했다 죽이고 좋아 어 뭐야 어 안 죽었네? 어 야 너도 죽자 왜 안 죽었던 거구나 아 수명 상태 아 죽이면 안 돼요? 그런 거야? 그러면 나 어 그러면 미션 실패한 거야 지금 아닌데 됐잖아 지금 암살자 쓰러트리기 세게 된거고 보물상자 획득하기 저기 보물상자만 획득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얘도 죽이고 그 다음에 보물상자는 어딨어 보물상자 오 쪼까지 어떻게 가 저기는 못 가겠죠? 어? 아마도 오 야 저기 야야야야 거지마 그런가 모르겠네 어떻게 가야나 아 요리 가야나 왜이렇게 초까지 가야된대 어어 이거 골치 아프네요 쟤들은 어떻게 죽이나 휘파람 반응할까 네 마리네 저걸 폭탄을 던져볼까 어? 어? 이거 뭐야 폭탄 던지면 애들이 날 못보나? 그런거에요? 아 나무 위로 나무 위로 나무 위로 지나가는 길이 있어? 오케이 어? 이거 나무를 타야한다 이 말이네 어? 잠깐 어떻게 올라가지? 못 올라가는데 잠깐만 아 아참 저리 가야하나보네 어? 좋아 우선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? 어떻게 뭐했어 어? 왜 착각했어? 여기 두 마리 두 마리 있었죠 야 이리와봐 이리와봐 좀 오케이 휘파람 불다보면 어디야 오겠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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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죽이고 자 죽이고 그 다음에 어디지? 여기지? 여기 응? 여기 올라가면 될거야 쭉쭉 올라가자 쭉쭉 여기 우선은 동기화를 하고 좋아 이 지역을 동기화를 시켜보죠 동기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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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 지역은 이제 내가 접수를 했다 끝났어 이제 좋아요 좋아 이렇게 되면은 어 보물상자가 이렇게 4개인가 보네 하나 둘 셋 4개 가는 길에 있겠지 이거 여기 그냥 여기 점프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애 못 먹었어 점프를 잘못했나? 에 애니모스 조각 같애요 저것도 먹을 수 있으면 먹어보죠 한번 점프 어 점프를 내가 살짝 잘못한 것 같애 쭉쭉 올라가자 어 뭐야 어 올라가올라가올라가 올라가올라가 좋아 여기 정확하게 정확하게 점프 그렇지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먹으면 돼요 좋아 근데 이 애니모스 조각은 어디다 쓰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위 나무 위로 가야지 좋아 여기 저 나무로 띄워야 할 것 같애 그죠? 여기 앞에 점프해보자 오케이 됐고 오케이 아야야야야 야야야 드끌려 드끌려 아 아까웠어 다시 좋아요 점프 좋아 좋아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지 여기까지만 왔는데 이 앞에 나무로 뛰면 되나 이 앞에 나무로 뛰면 되나 좋아요 어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기억을 알 수 있는 조각이야 애니모스 조각도 이제 앞으로 웬만하면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 할 것 같애 좋아 아 이런 식으로 가라 이 말이죠 좋아요 오케이 좋아 됐지 이제 점프 좋아 오케이 없지 저 어 잠깐만 저 상자를 먹어야 돼 아까 아침에 상자 먹으라 했거든 야 근데 애들이 많은데 뛰어 가자 저기 상자 앞에 잡몹도인 하나 있는데 들키면 안 되는데 뒤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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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뒤잡 뒤잡 성공 좋아 좋아 됐어 됐어 먹었어 먹었어 가는 길에 아마 가는 길에 또 있을 거예요 아까 아침에 지도 봤을 때 가는 길에 또 있어 데스몬드 데스몬드 부검 영상 몰라 그건 나 아직 안 봤어 숨고 숨고 여기 뭘까 쪼리 가야 하는데 쪼리 가야 하는데 오야 야야야야야 들키뿜했다 어 저거 계속 쳐다보는데 아 올라오는 애구나 야 올라와봐 형이 죽어 죽였어 에 휘파람 휘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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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세요 휘휘 야 이리와봐 휘휘 이리와봐 어 미안한데 죽어줘야겠어 좋아요 깔끔하게 죽어 죽어 그 다음에 여기서 아마 요..요..요.. 요렇게 가야 하는게 맞겠지 아마도 안 들키게 공중으로 저 애니머스 조각도 먹을 수 있으면 먹어주는게 좋겠지 좋아 애니머스 조각 자 먹었어요 그리고 오호 요리 갈쓸 잠깐만 오케이 숨고 맞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거 맞지 좋아요 여기도 올라가보고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야라는 말인거 같애요 흠흠 여기 뭐 상자 없나 상자는 없는거 같죠 어 자 가보자 좋아 저까지 가면 될거 같애 어어 어 저 빛나는건 뭘까? 어 하여튼 모르겠고 여기 나무를 타보자고 어어야 들키폰인 우와 우선 죽이고 좋아 아 이리 와봐 아 이거 들기보면 깜빡하고 들기보면 했어요 야 이쪽이야 아 뭐라고 들기고 좋아요 이제 없겠지 애들 오 야 들기보면 했어 들기보면 자 숨고 여기도 또 공중으로 가야하나 자 숨고 아 애들 많은데 여긴 어허 조금 많은데 그렇지 한 명만 반응해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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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죽이고 어 야 너 너는 반응 안하니 아 얘는 반응 안한다 그면은 어디로 가야나 이제 어우 곤란한데 어휴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이건 이 앞에 이쪽에 두 마리 오른쪽에 두 마리 왼쪽에 한 마리 어 골치알부다 이거 좋아 안 느꼈어 여기서 휘파람을 부르면 반응을 하네 여기서 휘파람을 부르면 반응을 하네 아 그렇군 여기서 휘파람을 부니깐 반응을 하네요 자 이리와 오라고 자 죽이고 이거 요리 한번 가볼게요 여기 상자가 있어 어 여기 두 마리인데 좋아 흩어지면 흩어지면 좋아 좋아요 안 들겠지 쟤도 쟤도 죽여야지 뒤로 가면 좋아요 좋아 좋아 에에 그리고 요기 상자 오케이 좋아아 아주 좋아 자 지금 깔끔하게 잘 오고 있죠 보물상자 이제 하나만 더 획득하면 되는데 아 저기 눈치 깔 거 두렵네 뒤로 가서 좋아요 어 여기 여자 아니야 여자 여자 응? 비포장하게 생긴 여잔데 음 밑에도 한 명 있는 것 같아 지금 밑에 한번 봐보자고 갈 수 있을까 저렇게 못 가는군 어 안 들켰어 뒤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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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케이 좋아 야 이리와봐 야 이리와봐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두 명이다 옹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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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이 좋아 아이 눈치껏 행동 잘하죠 어 들키진 않았겠지 쪼까지 가야 하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보죠 어 이거 뭐야 악어? 어? 이거 먹으면은 악어 먹으면은 그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어 잠깐만 악어를 먹으러 갈게 어 응 악어 먹으면은 그거 할 수 있거든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 좋아 여기 밑에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폭탄을 던져볼까 아 여기 케이크 깨면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깨는 걸로 어허이 좋아 어 야 야 여기 떨어지면 위험하잖아 어 들키 들키 들키나? 들키나? 안 들켰죠? 어 살벌해요 저 위로 가야 하는데 어 어떻게 가야나 저기를 어 어 어떻게 가야 할까 어 어 한번 보면은 저기도 두 마리 있고 어 아 자 다시 올라가 이거 위험한데 어어? 와우 들기만 했어요 좋아 여기서 나무를 타고 가야하는 것 같은데 아 저 앞에 저 저쪽에 있어가지고 음 여긴 여긴 어? 와 들기만 했어 나무를 타고 샥샥 해서 가야할 것 같은데 어 이거 골치 아프죠 아 뒤돌아보면 바로 뛰어서 들어가 자 지금 이쪽을 보고 있고 오케이 오케이 자 달았죠 야야야 야 야 어디로 뛰니 어? 어디로 뛰는거야 복수같은 애가 어? 어? 어이 들기 야 공둔탑이 예 무너질뻔했죠 어이 살뻔했어 아냐 해수욕은 무슨 그니까 왼쪽으로 가야 오야야야야 들기만 했어 어 스읍 뭔지 모르지만 습득을 해보자 좋아 지금 가면 될까 아냐 아냐 이쪽을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돌아서면은 돌아서면은 가는 걸로 됐어 됐나 아 발각됐어 아아 그니까 아 아깝다 어 뭐야 여긴 어디야 여기 나 아까쯤 하던데인가 맞아요 아까쯤 하던데 어 여긴 어디야 목표가 어딨어 아아 죽으니까 아까쯤에 내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왔구만 그니까 내가 아까쯤에 이쪽에 있었거든 이쪽으로 리젠 포인트가 이쪽인가봐요 예 오른쪽으로 따라 돌아왔어요 자 가보자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굳이 죽일 필요 어 저 있다 저 있다 저 사람하고 말을 해야돼 어이 들기뿐했어 아 이쪽 쳐다보고 있어 쟤가 돌아서 내려가면 그때 말을 걸어 볼게요 아 근데 상자 아 이거 상자 먹어야 하는데 어 굳이 이쪽으로 가야 하잖아 저 상자를 먹어야지 추가 미션 돌려오 어 그니까 생각마음 곤란한데 반응 안하니? 추가 미션을 하려면 저 상자를 먹어야되요 어딜 겠나? 아니야 아니야 그니까 마일 거는 건 천천히 해도 되고 좋아 좋아 여기까지 왔죠 어 얘 반응하겠다 잘하네 어이 두려워 아 위에 애가 있네 휘파람 반응하니? 반응을 안해 잡 끝 좋아요 다시 숨고 그 다음에 잠깐만 지도를 악어는 좀 이따 먹을게요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잠깐만 좀 이상한데? 이쪽에서 가는 길이 요렇게 해서 가야잖아 그러면 어차피 얘한테 말을 걸어야 하네? 어? 아니면 말 안 걸고 저 뒤로 돌아가야 하나? 어? 좀 이상하다 다 다 다 죽여보자 어어? 이거 걸릴 것 같은데 어? 이거 걸릴 것 같은데 안 걸렸어 좋아요 좋아요 야 이리 와봐 어 뭐라고 어 뭐라고 어 뭐라고 네? 어 뭐라고 좋아 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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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어서 오세요 악어도 먹을게요 좋아 아 좋아 됐지 애들이 없어 이제 말 걸기 전에 에 이쪽 가서 마야문명이랑 어 이거 상자까지 쌍그리 다 먹는 걸로 그렇지 상자 어딨어 응? 상자 어 여깄네 좋아요 그렇지 자 이러면은 서브캐스트 완료 그리고 마야 마야 이것도 이거는 퍼즐 맞추는 거거든요 이것도 해 볼게요 자 올라가자 좋아요 귀여워 우리 오케이 오케이 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X 표시 오케이 떨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아 HP 많이 달았다 오케이 이 마야 이거를 다 하면은 아마 뭐더라 뭐더라 뭐 아이템 뭐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잠깐만 그리고 이것도 해야 하나? 그렇죠 그렇죠 자 우선 말을 걸어 볼게요 이제 아 걸렸어 아 으아 던컨 월퍼 던컨 월퍼 죽어서 땅에 무뎌지 죽어서 땅에 무뎌지 그의 마지막 대신을 그의 마지막 대신에 당신의 마음에 들을 수 있겠지 나는 오로지 돈을 먹잖아 나는 오로지 돈이 먹잖아 그러니깐, 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죽였어 잠깐만 그에게는 그 감각이 있습니다 뭐야 스승? 얘 동료잖아 같은 동료잖아 여자 저거 어 지금 뭐 이상하게 돌아가요? 현재라고 불린 남자 아라크서 뭘 확인해 본다는 거야? 아, 멘토야 멘토 Hold on Come on 아, 제임스키드 쟤도 암살자야? 그런 거예요? 오케이 오케이 좋아 100% 완료 좋았어 가자 가자 이번엔 어떤 미션이냐 또 아, 매의 눈 그렇죠 그래 말도 없이 이런데 끌어들였죠? 아, 암살자 자기 스승이라고 현명이 들은거야? 아, 오케이 진실은 없다 무슨 곳이 허용된다 어 야 뭐야 아이, 채팅 보다가 어 아이, 채팅 보다가 배렸죠? 채팅, 그 채팅이 아닌건가 밑에 글 글 읽으려다가 뭐야 엑스 버튼 안 눌렀더만 아, 타바이란은 안 샀다 내 스승님이지 좋아 그럼 너도 바보스러운 종교를 믿는다는 거군 우리는 암살단이고 선조를 따르고 있어 그 선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, 선조에 따라 현명해지는 거야 오케이 진실 없다 모든 건 이득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지 오케이 어, 뭐야 야, 뭐야 어 어 아, 저기 빨리 지나가야 하는구나 아, 으이 말도 안 되는 이거 자꾸 말도 안 되는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 놨어요 그니까 아, 낙사 이놈의 낙사 이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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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너보다 빨리 가겠지 내가 야, 뭐야 아 그래요 에드워드의 손자가 쓰리의 주인공이야 쓰리는 내가 안 해봐서 아 왜 자꾸 죽냐 아 이게 또 거의 달라붙어서 가니까 아까 처음에 거기선 점프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만 죽자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션에서 계속 죽을 순 없다 또 늦게 가면 안 되잖아 그지? 아까 처음에 그 떨어지는 데 있었으니까 그죠? 그죠? 좋아요, 쟤가 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네, 에드워드의 손 네, 에드워드의 손 너 이번에 죽을 수 없다 같이 가자, 같이 가 아라, 뭐 야, 뭐 아, 여기서 뛰는 거 아니야? 어? 어? 아, 저기는 기다렸다가 뭐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? 어? 아, 뭐 쫓아가라고 해놓고는 뭐 어떻게 해 어? 저기 기다리면 뭐 있어요 길이? 아, 기다리면 돼 어, 남자님 어서 오세요 어, 어렵다 아, 스토리상 무너지는 거야? 아, 알겠습니다 아, 알겠습니다 아, 저것도 모르고 계속 들이댔다가 계속 야! 아, 왜 또 안 잡아 아, 네, 어서 오세요 남자님 아, 이거 좀 웃겨 이거 왜 하하하하 왜 자꾸 죽는 거야 어? 어? 아니, 방금은 X 버튼 누르고 있었거든 왜 저렇게 됐지? 어렵다 아, 어려운 게 아니고 잘 모르게 아, 쟤가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가야 하는 거야? 쟤가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고 어렵네요 좋아요 천천히 가죠 극복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어 좋아요 네, 점프기 지금 누르고 있어 점프기를 하여 좋아, 여기 좋아 아, 무너지면 앞으로 가져와 이제 뭐 어떻게 해 잡고 아, 여는 방울이야? 그쪽을 한번 살펴봐 아, 여기 살펴보라니 말이야 아, 저기 아닌데 오, 왼쪽 벽에 왼쪽 벽에 오케이 와 벽타기 이걸 보니까 마치 그 크레이토스 크레이토스 게임을 보는 느낌이에요 가드 오브 월을 보는 느낌이야 올라가자 어허 어허 여기 이렇게 되는군 누개를 내리면 문이 열리는군 좋아 오 조심해서 조심해서 쫓아가야죠 좋아요 조심해서 이번엔 너무 너무 따라가지 않고 점프 와 저기 있구나 공기가 부족하기 전에 빨리 쫓아가야죠 오케이 숨을 쉬었다가 또 여자 쫓아가는 거죠 우따 쫓아가기 힘들다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보물 보물 보물이 있다고 하네요 머리가 돌아버릴지도 못 돌아 그 충격을 잘 견뎌내기만 바랄 뿐이야 오케이 왜 안가 아 나보러 가라 이 말이야 아 이쪽으로 가는거야 좋아요 오야 이렇게 가는게 아니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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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따 조회자는 되게 잘 올라가네 어 좋아 아냐 아냐 그렇지 어 복잡하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좋아 자 왔다 어떻게 해 아 여기 또 올라가야 돼 아 여기 가면 되나 어 다 왔다 어 조각상에 퍼즐 맞추기 자 볼게요 자 레버 잡기 이게 아닌가 어허 요거 같애요 빈자리에 이걸 놔두고 그죠 자 레버넣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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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아닌가 요거 요 위로 올라가면 되나 좋아 됐지 뭐니 어 문이 안 열리네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하라고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파란색을 우선 파란색을 맞추고 오케오케 아 색깔 맞춰서 오케이 자 우선 올라가자 파란색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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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고 파란색을 맞추고 오케이 파란색을 맞추고 아 벽이 3중으로 돼있나 보네 으흠흠 내가 봤을 땐 세 개를 다 맞춰야 하는 것 같아 좋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선 빨간색을 올리고 이렇게 우선 빨간색을 올리고 이렇게 우선 빨간색을 올리고 맞쩌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을 맞추고 아냐아냐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좋아요 이것도 중간중간 퍼즐이 있긴 있네 액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좋아 이러고 이제 저것만 맞추면되요 이제 좋아 드디어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를 맞춰보죠 우리 이제 내리면 끝이잖아 그죠 어 좋아 이런 퍼즐 보니까 그 게임 아세요? Uncharted? Uncharted 그 게임이 이런 퍼즐이 좀 심했죠 아 방송이 튕겨요 모르겠네 저 사람이 확실해? 오케이 그니까 등반기 어 맞네 임무 완료 100% 현자의 숨겨진 비밀 오케이 여기서 임무는 다 끝났죠 어? 아 또 있어? 뭐야 아 이 사람 또 만났어 선전하의 조각상 해바나에서 본 적 있는 어 빌어먹을 정도로 똑같은데 아 간축소를 향한 경쟁 오 경쟁이 시작됐어요 오오 경쟁이 시작됐어요 너 때문에 이제 커네이 선장 내가 템플 기사단에 파라는긴 지도를 보고 저들이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제 우리 공고지를 위치를 알게 됐어 어 뭐야 내 부하들이 잡혔어 지금 어 내 배가 지금 여기 정박당한건가 저거 뭐야 뭘 준거야 화살총 아 조용한 옹걸이 무기 잠시 재웁니다 L1으로고 R1으로 발사하시오 즉각 발사됩니다 아 이렇게 아 아이고 어떻게 하는거야 이제 아 아 이게 다 잡아야 하는거야 아 여기 내 선원들도 구출을 하고 아 걸리면 안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위로는 어떻게 올라가지? 건너편으로 가야하나? 여기 가볼까? 아 저기도 한명 있네 좋아 잘 숨고 얘를 어떻게 죽이지? 파격 좋아요 제수탈주 오케이 아 이런식으로 상자도 없고 다음에 여기 가볼까? 오호 많은데? 어우 걸릴 뻔했어 아 저 위에 한명 있구나 저거를 한 대 폭 쏴서 좋아요 아냐 아냐 암살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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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무기말고 총알각 탔죠 어 여기도 마야문명이 있네 저거 마야문명 아냐 맞죠 아 저거 앞에 많은데 아 네 네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경비병에게 수면 다트 사용하기 경비병에 버서크 다트 사용하기 수면 다트랑 버서크 다트는 뭐야? 어? 버서크 다트는 뭐예요? 한번 써볼까? 뭘까? 과연 버서크 다트라든지 아 주변 애들을 때려요 좋아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 어 뭐야 어 지두끼리 싸워 오호 어 죽었어 아 이런 기능이야? 하하하하 아 네 어서오세요 어 오 알아서 자멸을 하게 만들죠 재밌네 네 좋아 너도 공연 소면 다트 아야 이거 버서크 다트 맞아 봐라 좋아 자들은 싸우는 사이에 제스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예 어 얘 얘 나한테 오는거야? 화환장을 하고 달려주나보네 그렇죠 죽였나봐 야 이거 뭐 좋네요 예 버서크 다트가 더 좋은거 같애 자 다 다 죽였죠? 아니야 떨어져 그러면은 전리품을 전리품을 획득해야죠 다트 잠깐만 아까 처음에 부가 미션이 뭐했지? 어 어 어 버서크 다트는 다 사용했고 수면 예 수면 다트를 사용해야죠 이제 오케이 수면 다트를 여덟 방울 써야하는데 어 야 들은 수면 다트 안주나봐 좋아 우선은 탈출 시키고 여기 위에도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놓고 팍 히코 어 어딨니 아 저기 오냐 야 이리와봐 타격 좋아 빨리 가서 죽여 암살 재수탈출 휴각이 좋아! 이쁘꺼 이렇게 오 여기 많은데 자 이럴때는 네 버서크 다트로 잠예를 하거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 다 죽여주겠어 막 이러면서 재밌죠 그래 잘한다 그렇지 두 명 죽이고 아 근데 죽어버렸어 아깝다 에이 수면 다트로 가고 가고 가요 그리고 암살을 하고 자 집에 가 임마 야 누구 어디 어디 가는거냐 근데 여기지 여기